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난거 사먹자 알았어 엄청 맛있게 먹기 피자 이런거 밖에 없다 고기 들어간 피자 여기 꼬마들 다 무섭더만 꼬마들 무사 어저께 택시에서 내려왔고 숙소앞에 내리자마자 뭐지 초등학교 1학년도 안된 애들이 3명이 갑자기 달려오네 나는 택시에 내리는데 택시안에 막 들어가고 뭐지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뺐지 캐리어를 뺐는데 애들이 거기 캐리어를 올라타고 노노 안돼 노노 뭐지 애들 짜증갖고 주먹으로 벗고 막 때리고 침 뱉고 침 뱉고 돈줄하고 계속 저녁 초등학교 1학년도 안된 애들 여자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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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꼬마들한테 뭐라고 해보면 뒤에 그 이고리 친구들이 우르르 나와서 타고리 밥을까봐 뭐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무서웠어 내가 돈 안주고 계속 그러니까 그 캐리어를 밀었어 밀었는데 애들이 거기 올라타불어 그러더니 코콜 보고 왔지 어떻게 고양이 돌겠네 나와 가자 이리 가부를래 가부러 호텔로 들어가니까 들어갈려고 하니까 애들이 또 막 주먹으로 뱀 막 우르르 때리고 왔다 그 꼬마 하나가 뭐야 나 꼴치 잡았다 난 내 꼴이 쪼깔한 느낌이 이 느낌이 집게로 집은 느낌 근데 코트 잡아땡겨 호텔 그 사람한테 힐프에프 했지 아저씨 나와서 한 번 손가락으로 뭐라 하더만 그 아저씨가 캐리어 끌어주고 와 나 당황이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